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 어머니가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가 아파트 경로당의 할머니들이랑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평소에 할머니들하고 모여앉아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죽을 때 편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닌데 병원에 누워서 침대 누워서 몸에 주렁주렁 호수를 달고 있는 거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평소에도 가끔씩 하셨는데 이런 서류를 작성하고 오셨더라고요. 몸에 주렁주렁 단다는 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인공호흡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치료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을 땐 이런 거 달고 죽을 날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다. 연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맞죠.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면 저부터도 연명의료는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서류 작성을 하셨던 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자식의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보내드리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결정을 쉽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자의 책을 한 권 읽게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인데 오늘도 그 책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자가 김범석 씨인데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량내과 전문의입니다. 이 책을 보면 제 어머니의 결정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임종 직전 환자의 모습을 정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80세 폐암 말기 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예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했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응급실의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중환자실로 할머니를 올려보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 올리는 약을 쓰고요.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인공호흡기에 산소를 올립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투석을 시작하죠. 피검사를 하도해서 혈관들은 다 터졌고 팔과 다리엔 검푸른 멍 자국이 가득합니다. 엉덩이엔 욕창이 생기죠.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합제를 오래 쓴 탓에 손가락과 발가락 끝은 검게 썩어들기 시작하죠. 콧줄로 들어간 식사가 대변으로 나오면 간호사들이 와서 환자를 번쩍 들어올려서 기저귀를 갈고 대변을 닦아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아주 드라이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환자실 풍경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환자는 가족이 원해서 이 환자는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환자실 풍경이 이렇다는 걸 가족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과연 입원을 희망했을까? 네, 그런 맥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중환자실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가족들이 후회하는 데는 대개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문제는 중환자실이 이런 곳이라고 아무도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령 알려줬어도 중환자실의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중환자실 모습을 우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나 보지 직접 가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는 걸 평소에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 열을 버텼습니다. 가족은 이 할머니의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오죠. 심폐소생술을 하려는 겁니다. 자, 의사 하나가 올라가서 흉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누르기 시작하죠. CPR을 하는 거예요. 근데 뚝 소리가 납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인 거죠. 또 제세동기라고 불리는 전기충격기로 몸에 충격을 가할 때마다 할머니의 게냘픈 몸이 들썩들썩하죠. 또 의사는 흉부를 압박하고 뚝 소리가 나면서 갈비뼈가 또 하나 부러집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할머니는 돌아가시죠. 가족과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묻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네, 이게 저자의 질문입니다. 앞서 제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단어가 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자꾸 보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걸 쉽게 뜻을 풀이해 보자면 사전에 연명의료,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가 돼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시술들을 연명의료 시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없어요. 그냥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그런 시술들입니다. 이런 시술들에 대해서 사전에 내 의향을 밝히는 거죠. 거부한다는 의향을 밝히는 분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걸 서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술들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라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로 들었던 80세 폐암 환자, 이 할머니를 포함해서 연명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사례는 무척 많겠죠. 이런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살아있을 때도 병으로 무척 고생을 했고 노환으로 무척 고생을 하셨는데 죽을 때도 힘이 든다면 이건 본인이 제일 힘든 일이겠습니다만 보는 사람도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건 진짜 꼭 작성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뭐 버킷리스트라는 거 만들어두고 하나씩 하면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유언장을 미리 써두는 분들도 많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에 덧붙여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것도 작성하는 거 꼭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대목인 눈에 띄어서 영상을 이렇게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것만 좀 이야기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사망 6개월 전까지 암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보고 나서 안되겠다 싶으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남겨두고 치료를 중단한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환자는 삶을 정리할 시간이 6개월 정도는 생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 저자가 전공의 시절에 지도교수와 함께 간단한 연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서울대 병원 환자들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가? 이게 연구 주제예요. 결론을 보니까 두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07년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뒤에 같은 연구를 저자가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죽기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상황이 진짜 많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미국은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갖고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들에게 이런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길어봤자 두 달 짧으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사실상 이때쯤 되면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린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죠. 병원에 들어가면 우린 모두 다 환자가 됩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환자가 되죠. 미국에선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나를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지만 우린 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저 환자인 겁니다. 6인실 방에서 그 좁은 방에서 침대 한 칸을 차지한 환자 중에 한 명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과연 존엄한 죽음이라는 게 가능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다가올 일인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끝낼 것인가? 진짜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웠고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책 제목이고 김범석 선생님의 책인데 아마 제가 읽은 의사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는 이 책이 베스트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배웠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